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봉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칼질을 하면 할수록 검사가 점점 진화하는 에버 워스 아이오라는 병맛 게임이 같이 말할까구요 그럼 바로 플레이! 그럼 바로 시작해 주시면서 파이트! 어? 처음에는 원시 검사로 시작! 오! 바이킹 검사! 렙에 있는 보석을 먹으면 오! 레벨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몸살이면서 3레벨 이게 무슨 검사야? 자 보석만 먹어도 4레벨 진화 진주야? 5레벨 서부검사 자 이것만 잘 먹어! 6레벨 닌자 검사 빠르게 진화 중 처음부터 자! 7레벨 해적 검사 경험치 보석 먹고 경험치 왕창 증가 중세검사 업글 버전 오! 오지마! 닌자야! 죽어도 부활하면 돼 부활 시스템 있거든 바로 부활해 주시면서 해적 검사부터 시작 다시 8레벨 복구했구 오! 토르검사 레벨이 높아 보입니다 상당히 자 경험치 보석 먹고 9레벨 사무라이 검사 검 너무 크구요 좋습니다 오! 쿨타임이 있는데 아직은 저보다 센 애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우!rd бы중 부활하면 괜찮아 플레이 자 그러면 다시 업글 중세검사 사무라이 일단은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자 아이템 먹고 시야 증가 지 Entrepreneurs 게임 같네 자 거물 휘둘렸죠 쿨타임이 있습니다 휘둘러 흥야ax 자 사고를 잘 재야 동시에 죽었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플레이 부활했구요 11레벨 레벨이 업됐습니다 아까 잡은 애가 레벨 높은 친구였고 맞아라 13레벨 2레벨 증가 그렇지 2레벨 건너뛰어야죠 으쿠타임이지 방금 14레벨 개구리검사 토르검사 저 친구 좀 쎄 보여 까불지 말구요 겸치 하나 먹고 보소 잡을만한 친구가 어디 없나 시야 아이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덩치가 클수록 시야 아이템 필수고 쿨타임 플레이 자 이어서 13레벨 강등됐지만 괜찮아 개구리검사 사이클롭스검사 한눈팔 때 때려야되는데 저거 오오 오오 쿨타임이지 아하하하 아 저 친구한테 부활했구요 16레벨 강등됐지만 괜찮아 마법사검사 지팡이로 때리네 지팡이검사라니 뭐야 베이가야 이거? 새긴게 베이가 닮았는데 오우 때리고 아 지금 남은시간 6분 30초 안에 20레벨도 못치고 오 쿨타임이지 친구야 16 쿨타임이지 용기사로 진화 다음이 용기사였구나 오오 위로가서 만만한 친구 좀 잡아볼게요 쿨타임 그렇지 용기사 한번 검을 휘두르면 쿨타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있죠 그때를 노려야되 이 친구 잡아야 잡아야되 우리 따라와 19레벨 까불어 그니깐 자 18레벨 천사 오오오 저 친구 한번도 한번도 휘두를거 같은데 느낌이 까불어 하핏 부활하면 돼 부활했고 아 무적시간을 이용해야되는데 근처에 적이 없었어 으흑 조물헥이 잡구요 리치를 이용해서 사거리 와 몇레벨야 저친구는 리치가 너무 길어 오 아이템도 못먹어 뭐야 아이템 버그야? 와 저 생긴거봐 저친구들 뭐야 지금 마법사검사 어떻게 레벨을 하냐? 돌아서 때리기 와서 죽어주네 매두사검사 좌使 죽어줘 나한테 왜 쫓아와 나중에 죽어줘 나한테 쫌 오 사이클롭스 이거였구나 아 좋아좋아 Jones 죽으라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ou 그렇지 고맙다 땡큐 죽어unn one 네 에에에 저 잠자리 타는거 뭐야 스킨이야? 오오옷! 저 미노타로스 나이스! 흑기사! 경원시보석 아니 저친구.. 날 잡으려고.. 오호오호오호 으이쉬앜앜앜앜앜 너무 사냈어 부활 자 다시 미노타로스부터 강등 부활 자기들끼리 싸워 죽 CEOs 나이스 천사 검사 Angel Night 으아소하오 짜 그럼 이어서 다시 미노타우루스 부활 천사 검사 제거 떼 제거 그렇지 29レ벨 와 상대방 뭐야 저거 오우 일단 29레벨 전거 뭔지 보자 오? 뭐야 죽은거야 방금? 28레벨 이렇게 생겼구나 제거하고 아니 뭐야 지금 게임 끝날려고 그래 왜 검..검이 부러졌어? 아하하하 뭐지? 뭐야 이게 끝이야? 아니 이거 하도 죽어가지고 지금 모바일 버전으로 넘어왔거든요? 제가 1등인데 현재 1등 드래곤라이트 강화 버전 아 난 메두사가 좀 싫어 메두사가 리치가 좀 더 긴 것 같아 다른거에 비해서 리치 보기가 힘들고 우와 용기사 이 건바 여러분 대박 멋있죠? 위에도 있네? 저 위에 메두사 잡을게요 그렇지 그렇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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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죽어줌? 인디언밥이다 인디언밥 경치.. 맛있는데 나이스 도살자까지 인디언밥 맛있지 위에 인디언밥이다 밑에서 아래 공략하는게 좀 좋은거 같애 내가 봤을때는 인디언밥 제거 나이스 오크 왼쪽에 점수발 리더보드 하하하하 한 마리 제거되면서 더 큰 경험치를 나에게 선사 나이스 한 마리만 더 잡자 조물액이라도 와서 죽어봐 그렇지 이게 북유럽신화의 검사인거 같습니다 보니까 잡고 잡고 너무 고였어 아까 컴퓨터 버전 진짜로 정신 나가는줄 알았고 그 영상 편집해서 망정이지 한 3,4시간 찍어서 사신 드디어 내가 사신이 됐어 사신할 때 얼마나 많이 죽었나 이 사신 낫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거 야비한거 같애 이거 와서 죽어주는거니? 하하 죽어주는 친구들이 많아 모바일은 너무 좋아 아 저거 잡아야되는데 나이스 와 아까 그렇게 좀 무섭게 여겼던 친구로 진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야돼 조물액이라도 잡아 어쩔수가 없다 조물액이라도 잡아 밑에서 위에 공격하는게 낫거든요 이게 잡고 와 이 싸이보그로도 진화했네 싸이보그 검사 잡고 잡고 나이스 와 전기 톱날바 원신 잡고 나이스 컴퓨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은? 와서 죽어주잖아 이렇게 야 에일리언 맨 에일리언 다음도 있어 이거? 쌍칼이 안 나왔거든요 죽어 쌍칼 나와야돼 좀 죽어주면 안되니? 미노타우루스? 나이스 와 이 컴퓨터 버전에서는 보지도 못한 친구다 이 친구 35레벨 보지도 못한 친구야 죽어줘 제발 죽으라고 왼쪽에 미노타우루스 두마리 한마리가 제거되면서 다크나이트로 얘들아 내가 안보이니? 죽어 야아 리얼 나도 다크나이트 강화버전 날개가 펄럭펄럭스 좀 빨라졌으려나? 와 방금 조금 달렸는데 순식간에 경험책 깎이는거 봐봐 야 리얼 겐지 작살 제거 아 좀 잡을 애가 없어 이제 내가 너무 쎄 죽을래야 죽을 수 없겠다 가만히 있지 않는 이상 리치 보소 리치 좋아 리치리치 자 왼쪽 위에 또 드래곤 나이트 몇마리야 드래곤 나이트 야아아아아아악 이거파 이거파 쌍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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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한군데서 가만히 뒤랑 앞에 다공격 레벨업조차 안해 이게 끝판왕 지나거든요 여러분들 레벨업조차 안해 이게 뭐라 bbs tv 리더보드 랭킹 넘버원 찍어버린다는거 요게임 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하면 좋을거 같아요 요런 아이오게임에서 그냥 기본좋게 1등하는데 쉽게 라는거 알아가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 엄청나게 많이 넣어주신다면 또 이런 다양한 병맛 아이오게임 더 많이 여쭤보도록 할거니까요 좋아요 많이 누르시면 좋을거 같다는거 알아가주시면서 그럼 좋아요와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뿅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블 incir Notice